저작권의 의미를 아시나요?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위원회와 반드시 서포터즈가 도와드릴게요. 저작권위원회와 반드시 서포터즈가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사용자와 저작권을 하나로 이어줄 반드시 서포터즈입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조정, 심의, 등록,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악사이트에서 음악 다운받기, 영화 불법 다운로드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이용할 때엔 출처를 밝히기, 다른 사람의 작품을 내 작품인 것처럼 쓰지 않기.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당신도 반듯한 저작권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면 저작권 존중과 나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와 함께.